생강의 영양학적인 효과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중국의 위대한 성인 공자도 생강의 효능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인들은 한기가 들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다양한 증상의 생강을 치료제로 이용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생강을 만병통치약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생강이 신체의 원기를 불어넣고 분별력, 지능, 판단력을 키워준다고 전한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의심방에도 생강은 예로부터 가래를 멈추고 기를 내리고 감기를 치료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생강은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매력적인 향신 채소다. 서양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고 맛있는 향신료의 하나로 꼽힌다. 생강의 건강상 이점을 분석한 과학적 연구도 많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생강이야말로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하다. 생강은 장활동을 왕성하게 해줘 변비로 고생하는 이들이 꾸준히 먹으면 좋다. 담낭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인 담집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한다. 뇌피가 잘 순환되어야만 산소와 포도당 같은 영양물질을 공급받고 이산화탄소 등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 뇌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뇌기능장애와 뇌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강에는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생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도 했다. 노란 생강으로 평소의 뇌 건강을 지켜보자. 생강은 어디에 좋을까? 코감기, 두통이 나고 열이 나면 생강집에 꿀을 넣고 데워서 매일 5회 정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생리불순 등 부인병의 산후의 혈체와 복통에는 생강차를 나려수주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크고 월경시 복통이나 사지가 찬 여성은 매일 식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 생강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크며 염증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해줌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높다. 암의 촉진 단계에도 관여하며 염증을 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비린내가 강한 생선을 졸일 때 간장과 생강을 넣고 졸이면 비린내가 없어진다. 처음에는 생선과 간장을 넣고 4분 정도 졸인 다음 생강을 넣고 졸이면 비린내가 가시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천식이 있고 기관지가 안 좋을 때 타월의 생강집을 적신 다음 꼭 자석 가슴과 등을 닦아준다. 생강 성분이 기관지의 우려를 풀어주고 매운 성분이 코로 흡수되어 기관지 긴장도 풀어진다. 감기 예방에도 탁월하고 천식에도 효과적이다. 미국 한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생강은 난소암 및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암과 그 전의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다음은 중년에게 특히 좋은 생강의 효능 20가지입니다. 1. 우울증에 좋다. 꾼이 생강차를 먹으면 효과가 참 좋다. 2.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소화 흡수 능력을 강화시킨다. 3. 아파서 진통제가 필요하다면 생강을 먹어본다.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 4. 몸 안에 수분 조절로 수분을 유지해주고 나쁜 건 배출해주기 때문에 붓기를 제거한다. 5.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성인병 질환을 예방한다. 6. 생강은 몸 안에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7. 살균 기능이 있어서 몸속에 나쁜 세균들을 죽인다. 7. 기침과 가래가 오래 떨어지지 않으면 생강차가 좋다. 9.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10. 생강에는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안의 미모를 유지한다. 11. 생강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크다. 12. 몸의 나쁜 열은 낮춰주고 좋은 열은 높여 신체 밸런스를 유지시킨다. 13. 안성적으로 앓고 있는 어지러움증, 현기증을 예방한다. 14. 입덧이 심한 임산부가 생강을 먹으면 입덧이 완화된다. 15. 생강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진다. 16. 생강은 인유작용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준다. 17. 꾸준하게 생강을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잔병치레가 줄어든다. 18. 생강은 특히 중련녀성에 몸에 효과적이다. 19. 초기 감기 증상과 목의 통증 기침을 먹게 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20. 생강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크다. 21. 나이 21. 나이